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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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 아이씨 아이씨 엄마가 싫어 엄마한테 해줘 엄마한테 싫어 엄마한테 해줘 아니 엄마한테 해줘 엄마한테 와봐 잠깐만 물? 너 안 삐졌어? 아빠가 이빨 한 번 봐 네 로한 엄마한테 해줘 엄마한테 해줘 응? 로한 엄마는 안 돼 엄마한테 가자 내일 아빠와 같이 가 아니야 엄마가 안 돼 내일이 왔어 엄마가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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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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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 보자 티비 여기 딱 앉아봐봐 엄마가 들어와 봐 엄마가 들어와 봐 응 내일은 엄마가 서울에 가면 돼 응 그래서 로한과 아빠한테 기다려야 돼 응 로한과 아빠한테 잘 들어 봐봐 내일 엄마 집에 없어 집에 없어 응 내일 로한이랑 아빠 둘만 있어 둘만 둘만 Just You And Me Just Two 둘 둘 둘 둘 둘 그래서 로한이 내일 엄마 없어도 돼요? 괜찮아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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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해? 엄마 내일 빠이빠이 할 수 있어? 아니요 그렇지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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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 가지마 가지마 안 갈까? 오우 지미 지미 가 가 가 가 제발 가 가 가 가 가 가주세요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엄마가 엄마가 가 가 가 엄마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너 유카! 너 유카! 너 유카! 너 유카! 너 유카! 너 유카! 유카! 아빠랑 둘이서 자도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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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겠어? 잘생겼어 신난다 신난다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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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 텔레비는 1일에 2시간정도 시청하지 않아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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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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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전화해 바쁘잖아 유카 전화해 갔다와 유카 내내하잖아 엄마 내일 없다고 아침이에요 아침이에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안녕 로아는 잘 찍어줘 너무 가까이 찍지 말고 멀리서 멀리서 좀 멀리서 그렇지 자! 여보 잘 갔다와 안녕 나도 너 싫어 아빠 왜 야 내일 너랑 나 제스트워봤거든 내일 너 나 잘하네 너 잘하는거야 내가 잘하네 누가 잘하나봐라 내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너랑 뭘 잘한다 너 어디잘하는데 나 잘하네 그만해 응 내가 잘하네 네가 잘해 내가 말했다고? 내가 말했다고? 뭐야? 나도 말하지마 따라하지마 내가 죽어 따라하지마 나 따라하지마 따라하지마 아빠가 삐쳤어? 응 우캐쳐야 해 응 엄마 기워줘 엄마 기워줘 엄마 기워줘 아이 싫어 응? 아이 싫어 아이 싫어 ㅎㅎㅎㅎ 도대체, 전화하셨네 프레젠트, 뭐일까教えて よかった? ㅋㅋ 아 아 알았어 이따키마스 다 왔어? 들 수 있겠어? 응 엄마 조심히 갔다 와요 네 사과 먹자 사과 먹자 쿨하다 갔다 여기 앉아봐봐 사과 같이 먹자 아빠 이거 줘 줘 응 아빠 주는거야? 응 고마워 건배할까? 루아노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 금사과? 응 망고지 해줄게 여기 있었냐? 한 번만 먹어주셨네? 응 오늘 부터 차례 보자 건배 우리 둘만의 여정을 위하여 건배 건배 엄마가 보고싶어? 응 나도 엄마가 주시 잠깐만 이거 열어야지 쭈 해봐 쭈 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로아노 사과 사과 더 먹을거야? 아니야 일단 먹고 응 뭐고 로아노 잠깐만 머리 해줄게 머리 많이 길었네 머리 많이 길었네 뭐 생각해? 아기 뭐해 로아노 로아님 지금은 어때? 아기 아니야? 아기 맞아 아기 맞아 아기 맞아? 따라하는거야? 응 따라하지마 짱 짱 짱 어 뭐야 뭐야 아이 좋아줘 싫어 아빠 좋아줘 좋아주세요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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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이리와 이거 먹었나? 이리와 로아 응 아까 봐봐 아까 봐봐 뭐냐 저 엄마 오늘도 1박 2일 없어 엄마 오랫동안 좀 없어 응 응 응 괜찮지? 쿨하지? 응 엄마 보고싶어? 네 나도 나도 긴 이틀이 될 것 같다 응 괜찮아 근데 로아니 잘 할 수 있잖아 아빠랑 응 로아니만 믿을게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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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다 야 근데 언제까지 할거야 이거 세 번 이상한데 이제 coment 멍 엠 엠 엠 엠 엠 엠 엠 펑 엠 엠 누구야 누구야 안 나와 아빠 아빠랑 앞 코스프 하는거 뭐야 위의 아 위의 사람이? 응 위의 사람이 아 층간성은? 응 층간성 층간성은 문제야 이게 밖에서 층간성에 한거야 진짜? 응 그럼 어떻게 할까? 쉬 해야 돼 우리가? 우리가 쉬 하고 해야 돼? 응 바쁘지 어디 바쁘지 바쁘지 너무 알게 조용히 해 쉬 쉬 이거 위에 콩카 있는거야 소리 큰 데 괜찮아? 응 가보자 층간성? 응 층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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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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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잘 찍어봐. 어떻게 잘생겼어? 아빠 먹어도 돼? 응. 이거 뭐야? 이거 커피. 좋아요. 우리 아들 재밌다. 좋은 아침. 다녀오겠습니다. 빠이빠이. 생각지도 못하게 오래 자버려가지고 유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정신 차리고 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. 저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제2의 부업이 된 편집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제 컴퓨터 한번 보여드릴까? 한 8년 됐어요 8년인데 아직도 잘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메인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크게 집중 안하고 보면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편집을 합니다. 막 이런 식으로. 나이트 루틴 해집하고 있어요. 저희는 이제 자막을 3개를 하고 있고 컵 편집보다 자막 편집이 더 오래 걸려서. 뭐 어떤 영상은 진짜 한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. 로환이 같이 키우다 보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. 잘 갔다 왔어? 미카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미카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그렇지. 자. 아빠랑 손 씻고 올까? 출발! 아우! 시웅! 시웅! 아우!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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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! 뭐야. 미카가! 나 이거 해줄게. 이거 너 해줄게. 알았어. 로아 나 근데. 응. 오늘 엄마 없어. 응. 뭐 있지? 엄마 오늘 아마. 엄마 안아. 응. 엄마 집에 갔어? 어... 집은 아닌데. 서울에 일하러 갔어. 응. 그래서 엄마 오늘 없어도 괜찮아? 응. 자. 아빠랑 차려보자. 그렇지. 화이팅. 그렇지. 이게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응. 제가 맛있는 밥 해줄게요. 응. 뭐야. 뭐야. 미사시르랑. 루안이 좋아하는 스팸들. 그다음에. 단마고. 야키야키야키야크. 응. 응. 왜 응고. 응. 응. 응고 싶어요. 응. 응. 야키야키. 응. 응. 은아히 들어. 그렇지. 그렇지. 아이 착하다. 아 이게 뭐야. 아 이게 뭐야. 우리 애 첫 저녁 둘만 해? 어때. 맛있을 것 같아? 네. 맛없을 것 같아? 네. 맛없을 것 같아? 소세지 주세요 엄마한테 비밀이야 엄마 소세지 주는 거 큰일 나 소세지 주면은 엄마한테 말할 거 안 할 거야? 할 거야 안 돼 왜? 쉿 비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? 그냥 속 옳지 좀 먹어볼까? 조금 먹어볼까? 조금 먹어볼까? 짜자키마스 맛있겠다 맛있어 어때? 맛있어? 응 요한이 오늘 어땠어? 어린이집은? 맛있어 그럼 뭐 먹을까? 자 요한이 오늘도 고생했어 응 간 바이 간 바이 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응 요한이 버섯도 있어 버섯도? 응 네 소세지 준 거 비밀이야? 아니야? 아니에요 응 엄마 보고싶어? 응 웬만큼? 30점부터 30점이나? 흐흐흐흐흐흐흐흨 이거랑 conjunto 좋아하는 재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거 뭐야 하하하하 이게뭐야가 뭐야 이거뭐야 이거 뭐예요? 그렇지 그래야 더 뭐하러 데려와 아빠가 좋아 얼만큼 좋아 30점 좋아 자 드시지요 저녁을 즐겨 그리고 엄마 오늘 집에 안오는거 잊지말고 아 차가워 바바야 가비야 여기 바바야 여기 바보 이거 먹고봐 먹어볼까? 우와 이거 먹고봐 맛있어? 맛있다 바보이 선배야 너무 이끼먹어 너무 이끼먹어 하지마 응 이거 먹으면 치카치카 샤워샤워 하자 치카치카 샤워샤워 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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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삼역에서 내립니다. 4번 출고로 나와 312미터 직진하는 회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중대로의 정원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회사입니다. 지금은 중독한 회사입니다. 이러한 정리에 방해서마한 종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졸리다 내 머리 한 번 주세요 잘 잤어? 응 잘 잤어 로한이 아빠 졸려 조금 자도 돼? 응 진짜? 로한이는 혼자 뭐 할 거야? 혼자 혼자 뭐 할 거야 안 돼? 로한아 아빠랑 얘기하자 오늘은 일단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 오늘은 로한이랑 아빠의 타임 끝 할머니 집에 같이 갈 거야 할머니 집에 갈 거야? 응 할머니 집에 안 가? 안 가 할머니 집에 안 가? 오늘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다 응 엄마 안 찾을 거야? 응 대답 빠르네 엄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얼만큼 보고 싶어? 30분 보고 싶어 응 30분 보고 싶어 일로와 할머니 잡았다 할머니 가자 할머니한테 할까? 아니야 너 진짜 안 해? 아빠 왜? 응 아빠 왜? 너 떼었잖아 아빠랑 안 떼었다 이거야 지금 하하하하 으악 이번엔 이 자식이 이거 해 아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 하지마 너 뭐하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응 출발 자 일단 34번 일단 할머니 집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볼까 응 그래도 괜찮지 나쁘지 않잖아 뭐 뭐 다른 의견 있어? 뭔데 얘기해봐 그러면 아니 지금 눈 감고 빠이빠이 빠이빠이 또 잘거야? 자냐? 또 자버리네 안 일어나는데요?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로하니 엄청 많이 잤다 얼마나 잤어? 엄청 잤어 가보자 우리 로하니 왔을까? 로하니 왔어요 진심 못 자리겠어 로하니 할머니 주스 준대 우리 한 끼 얻어먹으러 왔어 엄마 엄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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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라위보 오! 오! 내가 졌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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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니까 좋아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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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이거 잘생겼어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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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나 둘 뿐이야 잘해보자 모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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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